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실 이 손가락 길이에 대한 내용을 잘 참고하시게 되면 손꼼을 공부하시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실겁니다 이 첫번째가 엄지입니다 무지라고도 하고 모지라고도 하고 여러가지 말이 있습니다 다섯개의 손가락 중에서 첫번째로 꼽는 손가락은 이겁니다 대장복 남자라면 엄지가 미끈하고 탐스러워야 된다 근데 이 표준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는 여러분들이 손을 일자로 딱 세웠을 때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마디 절반 정도가 표준입니다 딱 되셔가지고 절반 정도가 표준인데 엄지 손가락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그것을 짧다라고 하고요 절반에 가까운 것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절반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표준보다 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상의 길이기가 된다면 두뇌가 명석하고요 리더십이 있고 목표가 확실하고 이것은 공통된 점입니다 남자 여자 안 가립니다 그리고 남자는 오른손 여자는 왼손은 과거에는 이렇게 봤습니다 과거에 최근에는 이렇게 안 봅니다 남자 여자 똑같이 많이 쓰는 손 후천을 후천은 오른손을 보고요 선천은 주로 왼손을 봅니다 왼손잡이일 경우에는 반대로 보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오른손을 후천으로 봅니다 자 왜 이 두번째에 정상이라야 두뇌 명석 리더십 목표가 분명하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물론 손금을 봤는데 두뇌선도 좋고 감정선도 좋고 운명선 아주 너무너무 좋다 물론 좋으면 좋죠 좋아요 그런데요 엄지손가락이 평균치에 짧잖아요 평균이 여기 절반이라고 했는데 이 절반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엄지손가락 길이기가 짧은 사람들 치고 절대 자기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지손가락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평균 미만인데 약간 짧은 건 상관없어요 많이 짧다 그런데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혼자 단독으로 하시겠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사주운세 좋아도요 엄지손가락이 많이 짧은데 사업을 하시겠다 그래도 찬성을 안 하고 좀 반대를 해요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면 나중에는 실패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정상보다 너무 길면 제멋대로 인생 그렇게 돼 있죠 정상보다 길다라고 하는 건 약간 긴 건 상관없어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분을 제가 봤었어요 엄지손가락이 얼만큼 기냐 그러면 이 절반을 넘는 게 아니고 여기 있죠 검지 여기 세 번째 마디를 완전히 넘어가요 넘어가서 이 정도로 길어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너무 길면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려고 하시지 어디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거나 그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번째 다섯 손가락 뒤로 힘껏 제치고 대본다 여러분들 이 엄지손가락을 재실 때는 이렇게 오므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오므리시면 안 되고 쭉 펴시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쭉 정면으로 당기시고 딱 비교를 해보세요 5번 태양성까지 뚜렷하면 인정받고 보스 기질이 있다 보스 기질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조폭이 됐든 직장 대의에서 사장님이 됐든 하다못해 사장님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라고 해도 진두지휘를 잘 하실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표준치보다 조금 짧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자기 사업을 하시거나 그 일은 안 맞고요 오히려 공무원이나 회사에 들어가셔서 봉급을 받고 일을 하시게 되면 직장생활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짧으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마디도 넘기지 못하는 거죠 많이 짧아요 몸 쓰는 일이 맞아요 근데 이 엄지가 짧으신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요 계획이 별로 없어요 계획 앞으로 뭐 1년 뒤 5년 뒤 그러한 내 인생에 어떤 계획성이나 목표가 정해져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난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계획성은 없다 네 번째 이 엄지는 다친 겁니다 다친 거 엄지가 살짝 긁히거나 다친 거는 빼고요 이게 짓이게 졌거나 찌었거나 정상적인 모양을 하지 않을 때 이럴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이 짧은 것과 같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투지력이 약하다 자 다섯 번째 상처는 장점이 약화된다고 돼 있죠 일단 손가락을 다치든 얼굴을 다치든 다치는 부위는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특히 손가락은요 작용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반드시 관련된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점이 약화가 되니까 꼭 참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술을 다ачGeneral 4,5,5 마이너스 5,5